전반적으로 지금 고용시장에 쏠려있는 우려 플러스 이제 제조업마저도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포감을 좀 심어주는 일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미국 경제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부진 가능성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겠고요. 어떤 생산에 관련된 선행성을 띠는 지표들마저도 위축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경제활동의 사이클을 기반했을 때 모두 위축, 냉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부각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반영하는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에 미리 선 반영하고자 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PMI 제조업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래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한 것을 부인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프로뉴스 경제홈풍 시작합니다. 지난 3일 발표된 미국 제조업 경기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밑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 중시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일제히 유동을 쳤는데요. 세계 경제가 다시 불황, 아래 공포로 뒤덮인 상황. 상상인증권 리서트센터 신월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아래 공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각종 지표가 그렇게 향하고 있는데 일단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 이게 이번 글로벌 증시 하락의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ISM이나 S&P 모두 PMI가 중립선인, 기준선인 50포인트를 하회했고 시장 예상치 또한 밑도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고용시장에 쏠려있는 우려 플러스 이제 제조업마저도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포감을 좀 심어주는 일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좀 전에 말씀 주셨겠지만 8월 ISM, PMI는 47.2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주문지수는 7월 47.4포인트에서 8월 44.6포인트로 더 떨어졌습니다. 생산 역시나 마찬가지의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이는 미국 경제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부진 가능성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겠고요. 특히나 공장과 같은 제조업의 핵심 동력들이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다다음 주죠. 연준에 FMC가 예정되어 있는데 금리 인하라는 것은 물가에 대응한 측면도 있겠지만 고용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측면들을 본다면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는 공장 활동과 같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만 해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 또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앞두고 캐펙스로 대표되는 자본과 재고 관련된 투자를 활발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을 나타내겠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좀 집행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 주문이라도 좀 더 늘어난다면 미리 확보 차원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선행성을 띠는 어떤 생산에 관련된 선행성을 띠는 지표들마저도 위축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제 정치 이벤트, 정책 이벤트, 그리고 경제 활동의 사이클을 기반했을 때 모두 좀 위축, 냉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부각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PMI가 서베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표의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에 좀 포커싱을 두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추세를 하시는 네, 설문지를 통해서 각 담당자들의 심리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관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반영하는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에 미리 선 반영하고자 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PMI 제조업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아래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한 것을 부인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조 지표, 그다음에 고용 지표, 소비 지표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최근에 들어서 가장 포커스를 받는 게 고용과 관련된 겁니다. 네. 고용이 과연 좋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기 지표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특히 고용 지표 관련된 게 좀 많이 나와요, 최근에. 네, 맞습니다. 어제 보니까 7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숙제를 보니까 3년 만에 최저, 이게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7월에 구인 건수가 767만 건밖에 안 됐다, 이 얘기인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좀 전에 뭐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어제 밤에 조울치가 나왔고요. 오늘 이제 ADP 민간 고용, 그리고 내일 밤에 드디어 이제 연준의 비커스의 여부를 거의 결정지을 수 있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이렇게 3일 연속 고용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금융시장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막을 알리는 조울치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의 결과치는 7월 767.3만 건을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가 800만 건 좀 넘는 809만 건이었습니다. 훨씬 못 미쳤네요. 훨씬 못 미쳤죠. 한 7% 정도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거기에다가 좀 더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 고용 시장의 지표들이 좀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6월 달에 818만 건의 지표가 791만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정치가 더 줄어드는 모습을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6월에 810만 건 때에서 7월 767만 건으로 줄어들었다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6월에 791만 건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지금 매월간으로 800만 건을 계속 하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노동 시장에 있어서 구인에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세부 지표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구인 비율은 6월 4.8%에서 7월 4.6%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퇴직 비율은 6월 3.2에서 3.4%로 소폭 올라갔습니다만 해고율이 6월 1.0%에서 7월 1.1%로 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6월 3.3에서 3.5%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번 7월 졸츠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구인에 관련된 수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근로자들을 구하는 수요는 떨어지고 있고요. 해고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밋밋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금 있다가 베이지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고용주 사장님들의 인식이 자연적인 감소를 조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사를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이런 자발적인 퇴사가 좀 늘어나면서 채용된 근로자의 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부분들을 원하고 있는 그런 베이지북에서 나왔었는데 졸츠 보고서에서도 그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지표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경기동행보고서 베이지북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여기 고용 감소 부분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5개 지역 고용은 살짝 증가했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약간 이게 애매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을 보면 12개 지역 중에 9개 지역에서 감소했다. 이건 확실하게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고용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고용 평가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경제활동이 보합 또는 감소로 된 지역이 9개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베이지북에서는 5개였습니다. 확실하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개 지역 중에서 절반 이하만 약보합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절대 다수가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경제활동이 둔화가 되면 당장에 타격을 받는 집단이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 또한 후퇴를 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연준 베이지북은 신속성보다는 좀 정확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세부적인 문구들을 보게 되면 필요한 직책만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꼭 고용을 늘려서. 최선의 고용만 하고 있다, 그렇죠? 네, 고용을 늘려서 향후에 경제활동이 살아나는 것을 미리 대비하거나 투자의 일환으로 어떤 인력들을 더 미리 채용해서 선제적인 우리가 경제활동을 좀 이끌어가겠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데만 채우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적인 감소를 통해서 해고도 있겠지만 퇴사 그리고 정년퇴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용 수준을 낮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졸치에서 해고율 1.1%로 말씀드렸었는데 해고에 대한 보고는 드물지만 그렇지만 조금씩 확인이 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화살을 이렇게 된 거를 연준이 금리를 계속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연준은 사실은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쉽게 확 떨어뜨릴 수도 없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준이 급기야는 금리나 할 수 있다는 스탠스를 돌아서 섰어요. 아직 낮추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참여자들이 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컷, 크게 50BP 떨어뜨릴 일이지 않을 것 같다는 의심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연준 의원들도 그래요. 그런데 연준 의원들이 금리를 다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도 않아요. 각각 다른 관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돼야 할까요? 최근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여는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2%로 떨어질 때까지 인플레이션율이 기다리기 어렵다. 왜냐? 이런 고강도의 긴축 정책이 계속될 경우에는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매파적인 위원이었는데. 그렇죠. 스탠스가 금리 인하로 바뀌었다라는. 바뀐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 여건은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흐름을 좀 본다면 6월 FMC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 물가가 2분기까지 여전히 변동성이 있으면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조가 명확하게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때 6월 FMC 직전에 CPI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물가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나타났었고요.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FMC에서는 좀 열린 모습이었지만 명확한 신호는 없었습니다. 그럼 6월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거의 없었고요. 7월에는 조금 열려 있는 스탠스였고 8월 잭슨홀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파울 연준 의장이 발언을 통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에... 네, 때가 됐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9월 중순에 예정되는 FMC를 앞두고 각 연준 인사들이 이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금리 인하할 때가 되었는데 인하에 대한 폭은 아직 명확하게 스탠스를 잡기가 어려운 것은 결국에는 그 짧은 2에서 3개월 정도의 지표만으로 이를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25BP인지 50BP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3% 이하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했을 때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70년대 중반에 아서번스 전 연준 의장 시대에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분명히 내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강도 긴축 정책이 지속이 되다 보면 고용, 경제 활성, 금융시장의 이벤트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불안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너무 6월부터 지금 9월, 3개월 동안에 압축적으로 많은 지표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걸 봤을 때는 25BP고. 그러니까요. 어떤 지표를 봤을 때는 50BP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불명확하다라면 이 정도의 지표로는 25BP의 금리 인하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초부터 지금 올해 FOMC가 3번 이상은 금리 내릴 거다 했는데 지금 아직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시장은 이미 내린 걸로 기대감을 가지고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더라도 N만큼 내려서는 당연히 올 게 왔다고 생각하지 금리 내린다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실제로 빅컷이 단행되면 그래도 금융시장에 이걸 좀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N캐리 청산 우려라든가 증시 달러 자산 가치가 완전히 흔들린다든가 불안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빅컷 했을 때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금융시장 충격. 이것도 FRP가 지금 감안하고 있겠죠, 당연히. 빅컷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준은 더 내색은 안 했지만 경기의 사이클의 하방 압력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빅컷의 긍정적인 영향력보다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즉,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채권 가격은 오르겠지만 증시나 외환 시장에 있어서의 달러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안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어제 졸치 보고서가 나오니까 달러 인덱스가 101.7포인트에서 101.2에서 101.3포인트까지 상당폭으로 떨어졌고요. 엔 달러는 1.2% 정도 절상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외환 시장으로부터 파생되는 자금의 흐름들이 굉장히 격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 시그널로 하면 주도 이렇게 되는데.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안전자산으로 다 쏠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쏘버린 리스크에서 약한 곳 또는 기업과 가계의 취약고리 이런 데서 파열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죠.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사정으로 좀 와보면 세계 국채지수 WGBI 10월 편입 기대. 이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걸 기대한다는 게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사실 현재로서는 전망이 좀 부정적인데. 지난 3월에도 편입을 검토됐다가 떨어졌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투자한행들이 올해는 힘들 것이다. 이런 멘트를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3월 이후에 국제통합계좌 개통이라든가 외환시장 야간 거래 허용 같은 제도적 여건은 많이 권고상이었는데 이걸 많이 개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거래가 많지 않다.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재부로 대표된 정책당국은 굉장한 노력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년 전인 22년 9월에 현 정부 출범위원회를 목표로 삼으면서 외국인들의 국채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을 비가세로 돌리는 시행령을 개선했었고요. 22년 9월, 딱 2년 전에 워치리스트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워치리스트에 들어갔다면 좋은 건데 이게 편입을 보증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1년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부터는 약간씩이지 들어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올 연초까지만 하면 1년 반 정도니까 한번 테스트해보자. 더 많은 걸 제도적 개선을 해오고 알리면 된다고 했는데 2년이 만, 2년이 도래하다 보니까 서두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국채 통합 계좌 개통을 했지만 아직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야간 거래 허용. 알고는 있지만 아직 낯설죠. 우리 또한. 거래가 사실 별로 없긴 해요. 터지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여담이지만 리서치에서는 종가를 이제 새벽에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3시에 정규 종가가 나오고 다시 새벽에 또 종가를 봐야 되고. 약간 시스템적인 문제였던 게 있긴 있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아는데 WGR 편입은 결국에는 각 글로벌 지역의 서베이를 통해서 결과를 보고 편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게 되는데. 이게 제도적인 개선이 이제 여름 정도에 거의 구비가 됐거든요.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나 북미 쪽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TF를 출범하고 홍보 활동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7, 8월이 바캉스 시즌입니다. 비중이. 네. 일을 거의 안 할 때. 그러니까 이걸 알린다고 하더라도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의 그런 인식과 인식이 바로 어떤 행동의 변화로 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서베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캉스 갔다 왔는데 다른 나라의 이런 상황들이 바로바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는 9월이 아니라 10월 초로 한 달 정도 지연이 되었지만 결과에 대한 취합에 있어서 크게 변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내재가 되어 있고요. 다만 기재부와 같은 정책 당국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올해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마침표를 찍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연말, 당장 9월부터 FMC 금리 인하가 있고요.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다가 11월 초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은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 정책에 대한 판단들을 경제, 금융으로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도입이 된다면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미지수라고 봐야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아주 앞장형으로 맞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여러 가지 아래 공포부터 체크해서 WGB의 편의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